안녕하세요. 여러분 먹는TV의 저는 안항, 저는 봄이다입니다. 네, 오늘 준비한 음식은 짠! 안항이 제일 좋아하는 요리인 감자탕 뼈다귀 해적국인데요. 이거를 인터넷에서 굉장히 싸게 팔길래 제가 4.7kg 정도로 사가지고 한 반 정도 덜었어요. 이거를 봄이님이랑 같이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맛있을 것 같네요. 네, 잘 먹겠습니다. 맛있겠다. 먹어볼까나? 자, 떨어줄까? 와, 고기 많다. 오거지가, 오거지가 맛있지. 오거지가 맛있지. 소제비살이 좀 좁을걸? 소제비살이 맛있다. 맛있겠다. 이거봐라, 이것도 하나 가져가라. 이거봐라, 내가 맡기다. 됐다, 됐다. 자, 먹을게. 맛있게 먹을게. 음, 맛있다. 맛있다. 괜찮지? 응. 으음 뼈는 이렇게 손으로 뜯어야지요 아, 뜨거운다 음 음, 맛있다 손 깨끗이 씻었어요 뜨거워 뜨거워 청양고추 청양고추에요 청양고추 청양고추 사 먹는 거 묻지 않은데? 그니까 진짜 맛있다 이거 한 1시간 정도 더 푹 끓였다 그래도 맛있다길래 맛있다 진짜 바로 먹어도 되는데 양파, 빠져나, 케찹빵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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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맛있다 감자탕이 제일 맛있어 아 행복하다 맛있다 아까 맛본다고 30분 정도만 끓여서 먹어봤거든요 와 진짜 완전 진국이 됐어요 한 두 시간 더 끓였더니 이건 음 안 할 수가 없어요 예의가 아니에요 음식에 대한 너무 맛있어서 내가 더 줄까? 응? 내가 더 줄까? 국물하고 응 추가요 우거지도 너무 맛있다 자 자 응? 오쒸 국물 어떻게 되겠나? 응 됐다 너무 맛있다 음 으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어 오늘은 바이러스에 풀고싶다고 해요 가끔 아삭아삭 고춧가루 맛있다 음.. 땡큐 볶음밥 해먹을까? 밖에 볶아올게 볶아먹자 애매한데 괜찮나? 음~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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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찰스아블이 너무 맛있다 numbered 흐흫 흐흫 으흫 으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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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흫 흫 흫 흫 흫 흫 흫 다 먹은 뼈도 다시 보자 맛있다 4시간 정도 멈춥 버터 진짜 오이소 예의 오이소 rushing 아 맛있다 자 여러분 2차로 볶음밥을 볶았지요 감자탕 볶음밥 예 맛있겠다 먹어볼게요 으으으으이쐵 맛있다 이건 3숟가락입니다 맛있어 으 으으 correctly 으으으으 음~~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헥! 진짜 맛있는데? 응 어떡해 아.. 뜨겁다 아, 진짜 맛있다 음? 맛있는 맛이 다 우측이라가지고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음 김치 먹어라 너 고추 먹고 있다 고추 맛있네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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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fere